그 시간에 주무시지 마세요. 낮잠이란 걸 주무셔서 5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자리 잡으셨네.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요, 선배님? 애들 잘 놀아요. 하주니도 잘 놀고. 어디서? 주무세요, 놀이터에서요. 애들이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있네. 애들 학교 보내 놓고 아빠들도 오래간만이 쉬는 것 같다, 정말. 근데 애들은 엄마들은 학교 보내 놓고 집 치워야 되잖아. 저희도 치워야 돼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더 이상 쓸 그릇이나 수건 없을 때 하자. 나는 준희빈이가 빨리 이 학교 교복을 입어봤으면 좋겠어. 아들과 딸이 되게 노는 애들 같아. 사복을 입으니까. 되게 좀 학생답지 않고 노는 애 같아. 한편 피니는 무슨 수업을 받고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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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바로 곤충 관찰하기입니다. 곤충이 없는 비니는 오늘 친구들의 곤충을 함께 관찰하기로 합니다. 하나빛의 아이들과 함께 관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θfte 그것도 말하지 않아. 이켈이 아름다운 마치 2주일 오늘의 목소리로 롱X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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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X니 롱X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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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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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곤충을 잡아 관찰한 뒤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직접 검색해 알아가는데요. 이 수업은 두 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물건을 세게 될까요? 하나의 전자들의 간이 놀랍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yeah that's a reptile maybe like a little insect do you wanna maybe catch a bug if i give you a jar would you wanna go catch a bug 1,400 евро 이상이 이거 missing somebody scans again and not a lullaby 베블이 한참 밝아졌는데, 깨끗해 주자. 아이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친구들한테 인사해. 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생들은 빈의 학생들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오늘 하루에 특별한 하루에. 학생들은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국의 한국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바쁘다고 봤습니다. I'm very busy. business time. 비지나 무슨 비지. 비지나 무슨 비지. 비지 좋아한다고. 한국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go in here. I'm going to go in here. Okay, thank you. 오빠. 아빠. 오빠, 오늘 그 원 잡아야 해. 숙제야, 숙제. 숙제? 가자. 비니 가자, 가자. 이들아 가자. 교복 사놓을 거야. 가방 챙겨, 안전벨트하고. 뒤에다가. 저 에어컨을. 오케이. 덥지, 덥지? 틀어, 틀어. 틀어줄게. 비니는 학교 숙제가 도마뱀만 잡아라 오는 거야? 잡아오고 그거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한국에 대해서? 조사. 주희는 벌써 숙제하는 거야? 예. 학교 숙제를? 예. 아니, 그거는 집에 가서 해야지. 어? 나 지금 책 다 읽어야지? 아니야, 집에 가서 해. 홈 월크잖아. 좀 쉬워지네.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전업주부가 딱 너랑 나랑. 전업주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업주부야. 좋아. 이거 해볼 만한 거 같아. 저는 적성에 안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좋아. 나 잠도 자고. 어? 여기 교복은 없을 거 같아. 교복이 있어, 교복하는 데다. 하이. 아. 메리. 메리. 메리, 메리. 메리. 시스터? 시스터 맞지? 시스터 아니야? 시스터면 걸그룹. 아, 그러냐? 시스터 아니야. 너도 시스터가 입에 뱉지 뭘. 시스터? 좋지요, 시스터. 아, 스타일이 화이트, 화이트 컬러? 좋아, 하늘색. 하늘색? 오케이, 블루. 화이트, 블루. 하늘색이 무슨 색깔 입고 싶어? 하얀색이 나왔어. 하얀색이 나왔어? 그래, 하얀색이. 이것도 교복이잖아. 오케이, 어, 그걸로 해야 돼. 그걸로 해야 돼. 됐지? 이 마크가 없는데? 마크가 없는데? 이 학교 마크가 없잖아. 아, 달아주면 된다. 됐지? 응.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그거 입고 가면 돼, 그냥. 그거? 그거 입고 가면 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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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지? 네. 오케이. 하준아, 흰색이 있대. 네, 그. 오케이, 브라나. 가자. 가자. 찍으러 가자. 쉐이. 저거 찍는 거 신기해요. 신기해? 저거 찍는 거. 오징어. 짜잔. 오. 오징어. 오징어. 땡큐.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고개 만지지 마. 열로 가열해서. 뜨거워. 제가 퀴즈 하는 게 될 게요. 짱구와 오징어의 차이는? 우주건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리잖아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음식은 세 가지. 얘기하지 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 알려드릴까요? 치킨 탕수육 피자. 치킨 탕수육 피자. 세종대왕은 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했을까?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만원이었어요. 만원이잖아? 네, 해주세요. 신사입장도 못 타요. 5만원이었어요. 아빠 거기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아, 그래? 네. 친구? 그리고 반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맞아요. 저거니까. 다 친구 됐어요. 그렇겠네. 네. 순아, 잠깐 쉬는 동안. 비니 도마뱀 몸 잡아줘 봐라. 네. 오빠, 오빠. 오빠, 찾았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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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오빠. 오빠, 탁 해봐. 죽잖아. 기절했던 거구나. 왜? 그래서 탁 기절시켜야 돼. 탁 기절시키면 죽어. 그걸로 이걸로 탁 치면. 오빠 있어. 뭐라고? 여기. 어디? 탁 잡아 이번엔 망설지 말고. 알았어. 이거? 아, 잠깐 기다리라고. 됐다. 아빠. 이거. 이거. 그거 너네 기념품으로 준 거잖아. 응. 너 저기다가 그러면 나무 좀 꺾고 와, 가서. 네. 그거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나무하고. 밤드만 가기 조심하세요. 어. 응. 응. 딴 딴.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그냥. 그거 말고. 끊지 말고. 나무까. 나무까지도. 아니, 왜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타기도 해야죠. 야, 이 위에. 여기까지. 네. 자, 비나 이거 가지고 있어봐. 이렇게 잡고 있어. 근데 된 것 같아요, 아빠. 그래, 알았어. 음. 우와, 그냥 뚫리네. 도마뱀, 집.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가봐.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우리 이제 한국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때 이제 살려줘야지. 그렇지, 됐어. 이거 밖에 안 되지? 윗마리는 숨어있게 있잖아. 아, 완벽하지. 됐어. 아우, 허리야. 너무 열심히 했다, 아빠. 정확히 비나 봐주면 되겠지? 예, 복수. 땜에. 응? 어, 그리고. 에이. 허! 응. 이리 와. 어, 오빠 머리 짧으니까 오빠 먼저 해주게. 어, 오빠가 머리 짧으니까 먼저 해주게. 응? 자 그냥 김치 오늘 반찬 좋지? 네 준희 좋아하는 꽁치 김치찌개 많이 먹고 아준이 많이 먹어 마..마..맛있다 맛있어? 여기다 말아먹으면 돼 학교가 너무 길어요 학교가 길어요 학교가 길으면 길어? 우리 원래 한국 친구보다 엄청 길어 수업보다 길어? 우리는 8교시까지 한단다 이런 것 같아 8교시까지? 우와 엄청 기네 잘 먹어, 흐무자 무슨 일이었지? 예스, 먼데이 재밌는 점이 아이패드를 했어요 어? 무슨 시간에? 그건 공부 아이패드거든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게임이에요 레고블럭으로 레고블럭 됐어?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과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랑 레고블럭을 가지고 과학 수업을 하는 거였어? 네 그리고 헬리오부터 만들었는데 엄청 잘 만들었는데 아 근데 학교에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근데 핸드폰이 나오잖아 촬영한 거 아 그러네 한국에 학교하고 여기 하와이에 학교하고 다른 점이 좀 있어? 근데 공부를 놀이잖아 공부를 한다 해도 공부를 한다 해도 너무 조금 해요 조금 해 공부는? 네 근데 시간이면 시간이 많은 거 근데 그게 다 공부인 거야 공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공부도 그렇지 아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친구들은 어땠어? 친구들은 좋았어 개인 소개했잖아 준희 오늘 잘했어 네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은? 이름이랑 제가 좋아하는 거 음식이랑 하기 좋아하는 거 학교 끝나고 뭐하고 오늘 짝 친구 이름은 뭐야? 잭슨이요 잭슨하고 근데 오늘 잭슨이 너한테 뭐 선물도 주고 먹을 거 주던 거 같은데 응? 잭슨 말고 다른 친구가 줬네 너한테 뭐요? 먹을 거나 뭐 이런 거 그럼 비니 아니에요? 아 비니 아니에요? 비니야 그냥? 비니야 긴장 많이 했어 오늘? 응 솔직히 긴장했어? 제대로 안 자 오빠가 제대로 안 지려요 오빠가 제대로 안 지려요 몸이 이게 부동이야 오빠가 얘기했던데 오빠가 얘기했던데 오빠가 얘기했던데 오버 액션 언제 자신감이 생겼어? 친구 왔을 때 아 처음 친구 만날 때 그 친구 비니야 화장실 가서 없어졌을 때 그 친구 정말 많이 뛰어다녔어 너 찾는다고 갔다가 뛰어다녔어 오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너 아빠가 뭐 미안했지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정말 너무 고맙게 비니를 많이 찾아다녔어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또 한국 숙제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자 오늘은 푹 자자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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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